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이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온 결과 사망자가 93명까지 늘어났다고 현지시간 29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최소 9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험사 등은 주말 동안 피해 추정지가 1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많게는 131조 2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헐린으로 수도와 통신 시스템, 주요 교통경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29일 폭풍해일과 강풍이 확대되면서 270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발표했습니다.